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어 김성훈이에요 오늘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현재 망자가 되어가지고 현재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인물탐구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사심역사가 보통 인물탐구나 사건탐구 아니면 유적지 답사 이런 거 유지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스포츠 관련 기록들 문화예술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사심역사 생각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역사로 다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역사지 내 사심대로 컨텐츠를 골라서 사심대로 다루는 게 사심역사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현재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간 약간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남긴 대통령이라고 내가 수식어를 써놨는데 노태우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남겼죠 현재 국가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태우 씨가 10월 26일에 죽었어요 공교롭게 1979년 10월 26일엔 박정인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의 총회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던 날이 10월 26일이었거든 공교롭게 노태우 씨가 그 군무후배인 노태우 씨가 10월 26일에 죽었네 그래서 그날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도 있고 이게 국가장이 결정될지 안될지 일이 좀 약간 얘기가 오가느라 그날 밤에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역사의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지닌 인물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근거 없는 비난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나가 죽어라 뭐 나락으로 떨어져라 나락행 고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댓글들은 삭제하거나 차단할 거예요 정도가 심하면 차단하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이제 정치 성향이 중립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뭐 정치 성향하고는 딱히 뭐 관련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호칭은 그냥 내가 노태우 씨로 부를게요 전두환 씨도 전두환 씨라고 부를 거예요 그 나는 이명박 박근혜도 이명박 씨 박근혜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님하고 부르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나는 그래 두구 씨 그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씨 탄핵되기 직전에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오픈 그 이제 자유바람대 있잖아요 그때 어느 학생이 올라가서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 박근혜 씨 하니까 다들 박수쳐더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어쨌든 들어가볼게요 자 사진은 안갖고 왔어요 음 사진은 뭐 나중에 갖다가 붙이면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름 노태우라고 하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씨도 그렇고 이 성을 쓸 때 그 ROH로 쓰더라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 LEE로 쓰지 않고 RHEE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두음법칙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 약간 그 노자로 쓰느냐 로자로 쓰느냐 약간 뭐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건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1932년 12월 4일생이었고 2021년 10월 26일에 그 망자가 됐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향년 89세로 보도를 하더라고 한국 나이로 다 89세로 보도를 하는데 일단 만으로는 향년 88세가 맞아요 아직 12월 생일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재임 시기는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의 13번째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었어요 제6공화국 한정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에 의한 대통령은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는 경상북도 달성군이었는데 여기에 공산면 자 공산면 어딘지 알죠 그 대구의 팔공산 그 팔공산 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이름은 용진 마을이 그대로 맞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은 대구광역시 동구라고 해요 그리고 자택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5항길 그 골목의 그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 주소는 연희로 15항길 다음에 사실 찾으면 나오는데 일부러 여기에는 얘기 안 했어요 찾아가지 말라고 요즘 그 스토킹 처벌법 강화됐잖아 아 몰라 근데 가끔 내가 요즘 이제 걷기 운동 많이 하는데 뭐 근처 가게 되면 뭐 쇼츠 영상으로 그 1분 미만 영상 있죠 쇼츠 영상으로 뭐 깔짝 올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전두환씨하고는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룸메이트로 생활을 했던 연파이어이그 친구관계죠 그래가지고 그 전역하고 나서도 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두환씨하고 노태우씨하고 이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연희동에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서로 이웃사촌 관계라고 근데 그 이웃사촌이 여러분들 거리만 가까워서 이웃사촌인거지 그 이웃사촌이라고 사이가 좋은 경우들 거 안좋은 경우도 있죠 네 자 학력이랑 군복무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구공산국민학교 당시는 국민학교였고 지금 초등학교고 그리고 이제 대구공업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경북중학교로 졸업을 해요 당시에는 중학교가 5년제 중고등학교로 묶어서 5년제였는데 그래서 그래서 5년제 그 32회 졸업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11기에요 육군사관학교 11기가 사실 좀 나름 굳이 전두환씨랑 노태우씨가 없더라도 전설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1950년에 1950년에 입교한 그 기수에요 육사 11기가 그래서 그 일단은 육사 생도로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고 이 생도 이후에 1955년에 임관해가지고 그 1981년까지 장교로 복무를 했어요 장교로 복무를 하고 복무를 하는 동안 그 제9여단 그 공수특전여단이라고 그래요 그 구공수특전여단 그리고 구사단장 그리고 수도경비사령관 그러니까 당신은 수도경비 그 아마 수도경비대 이렇게 불렀나 왜냐면 지금은 수도방위사령부라고 부르잖아요 수방사 줄여서 수방사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그냥 수경이라고 불렀나봐 어쨌든 지금은 수도방위사령부 해가지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지금 편제가 중장일거에요 3스타 그 군단장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국군보안사령관 그리고 국군보안사령관 그 국군보안사령관까지 역임을 하고 전역을 했지 자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육사 생도로 참전을 했고 베트남전쟁 때는 지휘관으로 참전을 해요 지휘관으로 대대장으로 참전을 했을 거야 자 그리고 본관이 교하노시에요 여기서 교화가 어디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요즘은 교화라고 하면 대충 아는 사람들이 꽤 생겼죠 왜냐면 그 파주 교화동 파주 교화신도시 있죠 그 운정신도시 요즘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운정신 운정신도시 바로 서쪽이 교화신도시에요 운정신도시보다 좀 먼저 생기긴 했어 그래서 그 교화도시 그 그 동네구요 그 그리고 이제 부친이 노병수씨가 있고 모친이 김태향씨가 있어요 김태향씨는 되게 오래 사셨어요 90년 넘게 그 노태우씨가 출소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 남동생으로는 노재우씨가 있고 배우자 김옥숙씨 사이에서는 이제 현재 아트센터 나비관장 그 노소영 관장이 있고 그리고 그 변호사 겸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으로 있는 노재현 변호사가 아들로 있어요 근데 그 굳이 가족관계를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사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 현재 SK그룹 회장인 최태현 회장이 아직까지는 노태우씨 사위에요 법적으로는 사위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별거중이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은 사위인 이유가 그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가지고 사실 그 이혼 이혼 관계가 아니라 진짜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으면 이번에 그 아마 빈소들 아마 SK그룹이 아예 빈소를 마련했을거에요 그 회장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응? 가만히 있겠어? 대기업이 근데 현재 이혼소송중이라 이번에 굳이 SK그룹이 장례를 뭐 나서거나 그러진 않는거 같아 어차피 뭐 국가장이라서 굳이 SK그룹이 나설 필요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음 노태우씨가 1945년에 이제 공산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업중학교 입학을 해요 자 그리고 1948년 이 경북중학교에 편입을 하는데 이 이제 중학교를 좀 약간 학교를 옮기는 이유 이 계기가 그 이제 이따가 가족관계 관련 얘기가 있을거에요 그때 좀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1951년 8월에 경북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5년제 학교를 졸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실 이때까지는요 그 경북중학교 중학교가 5년제니까 음 중학교가 중학교 딱 마치면 그 만으로 17이었을거에요 노태우씨가 또 생일이 좀 늦은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딱 그 나이때 당시 5년제 중학교를 딱 마치면 그 한국전쟁 진집 대상이 된거야 근데 이제 그 중학교 학생이었던 이유로 그러니까 전문학교에 들어가지 않았 전문학교 학생들이었으면 아마 이 징집이 됐을텐데 중학생들은 징집이 안되고 안됐거든요 물론 징집이 안된 이 중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기도 하죠 그 학도병은 또 군인이죠 자 근데 당시는 일본의 학사일정에 맞춘 일정이었어요 지금도 일본도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로 바꿨는데 당시에는 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중학교가 5년제였고 독일도 독일도 학제가 조금 다른데 독일은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가 끝나면요 이 뭐냐 인문기 쪽 학교가 김나지음이 9년제였고 그리고 5년제가 있고 7년제가 있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학교 5년제에 나오고 나서 전문학교에 가는 시스템이었죠 지금은 전문학교들이 다 대학으로 승격이 됐지만 자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새학기를 4월에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 달 빨리하자 하면서 3월로 바꾸죠 자 그리고 이제 양력정리 1951년 10월에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사관학교 11기에 입교를 해요 자 근데 이제 1951년 10월이면요 이미 그 인천상륙작전 1년전에 했고 평양수북했다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장진호전투에서 호텔을 해가지고 흥남철수하고 그 1사호텔 서울 다시 내주고 한 수원까지 내려왔다가 제2차 인천상륙작전 거쳐가지고 다시 이 우리 북위 38도선 남쪽지역 다 탈환하죠 그 다음에 저기 그 강원도 한 설악산까지 수복하고 그렇다고 치자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좀 이제 어느정도 그냥 그 공방전 왔다갔다 하는 그 시기라고 보는데요 저 시기는 그래서 입교하자마자 사관생도 자격으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사관생도들한테 그 여러분들 우리 그 육군복무신조 제창하잖아 점호시간마다 그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에 전장만큼 딱 좋은 장소가 없었겠지 그 당시에는요 따로 사관학교에서 따로 훈련시킬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뭐 PRI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냥 뭐 아주 최소한의 병기본만 시키고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사관생도 자격으로 전쟁에도 참전을 했고 1955년 2월에 소위로 임관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병사들은 전역을 했겠지만 물론 그때 참전해가지고 계속 그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노태우 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다 임관을 하고 그래서 전설의 6.4.11기 6.4.10기 아마 김종필 김종필 씨가 아마 좀 더 선백일 수 일 거야 어쨌든 그래서 수위로 임관하고 그 다음에 제 5.4단에서 5.4단에서 소대장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때는 5.4단이 양평에 있었대요 지금은 5.4단이 저기 그 연천 철원에 있잖아 그 연천 연천이랑 그 철원에 거쳐서 여러분들 그 뭐냐 국도 3호선 평화로 있지 그 평화로 라인이 그 5.4단 그 관할 지역이에요 평화로 쪽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기 철원으로 가면 전설의 백골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1958년에 육군보병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 임기 끝나고 나서 보병학교 가가지고 이제 뭔가 장교들 추가교육 받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때 대위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은 아니다 이때는 중위였어 나는 그 보통 장교들이 대위쯤 되면 그 고군방 교육을 가더라고요 그 대위쯤 되면 고군방 교육을 한 번은 가 그 고군방 교육 갔다 와서 중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군방 교육을 가기 전에 중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육군보병학교를 입교를 하고 그 교육연대 구대장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교육연대 구대장을 준 이유 중 하나가 노태우 씨가 영어를 잘했대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아니 그냥 교육을 교육 담당 장교 뭐 이런 걸 시켰나봐 그래서 1959년에 이 보병학교를 수료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포트 브렉 택수전학교랑 심리전학교 과정을 수료를 하게 돼 미국의 노스캐롤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료를 하고 갔다와서 대위를 진급을 하네요 음 그래서 갔다와서 대위 진급하고 군사정보대학에서 영어 번역 담당 장교로 공부를 역시 그 병사든 간부든 머리 좋으면 저런 일을 해 음 진짜 그냥 그 머리 좋은 병사들 막 오면 하는 보직들이 있어요 저기 뭐 3111 뭐 행정 이런 행정병 시키거나 그러니까 일단 그 행정병의 기본 그 스펙 이런 거는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보통 3111을 보내는 그런데 그 가끔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뽑기도 해요 음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행정병을 뽑고 아니면 진짜 그 어학병 있죠 음 어학병을 또 이제 참모부에 납두기도 하지 약간 그 어학장교라고 보면 되겠네 어 그래서 아니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정운병 시키잖아 어 뭐 뭐 교육장교고 이런 거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ROTC 교관으로 가네 서울대 사범대학 ROTC 교관으로 가가지고 아마 이 시기쯤에 복무하다가 소령을 진급을 했을 거야 음 왜냐면 그 저기 병사들한테 교관은요 병사들 상대로 신교대에서 교관들이 보통 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교관을 하잖아 근데 이 간부들한테 솔직히 장교가 교관을 할 수 그 위관급 장교가 교관을 하기엔 좀 그렇죠 그 아마 내가 알기로 부사관 학교도 그 아마 교관이 최소 중사 이상인 걸로 알거든요 부사관 학교도 그 충성 정통 해왔다란다 뭐 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치 아마 내가 알기로 장교들의 교관들은 최소 소령 중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군방첩부대 정보처에서 정복과장이랑 방첩과장으로 봉불하죠 한 그래 한 이쯤 가면 아예 이 과장 보직이 소령이었나봐 그리고 1967년에 중령으로 등급을 해요 자 근데 소령에서 중령을 생각보다 빨리 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하러 갔거든 그래서 그 베트남전쟁 그 맹호사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호부대에요 그 맹호 그 맹호사단 현재 수도기계화사단 수기사죠 그 수기사에 그 그러니까 베트남에 갔다와서 수기사로 재편이 된거고 그때는 맹호사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거기서 제구대대장 그러니까 제구대대라고 대대 이름이 그때 숫자로 붙인게 아니었나봐요 1대대 2대대 3대대 5대대 뭐 이렇게 붙이는게 아니고 그냥 제구대대라고 불렀나봐요 어쨌든 거기서 대대장으로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대대장이 편제가 중령이거든요 그래서 중령 진급이 된거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그 대대장 편제가 중령이기 때문에 그 중대장 편제가 대위죠 그리고 대대장 편제가 중령이고 그리고 이제 중대보다는 규모가 크고 대대보다는 규모가 작은 대라는 규모의 부대가 있어요 그 대 같은 경우가 보통 어느 급에 속하냐면요 그 사단의 의무대 그러니까 약간 중대보다는 좀 커야 되는 부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사단이나 군단의 그 본부대 그러니까 예하 부대들을 담당하는게 아니고 그 사단이나 군단의 본부를 지켜야 되는 병력들이 필요하잖아 이 병력들을 본부대에 넣는거에요 본부 중대라고 하기엔 조금 그 약간 규모가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대장 이 대장을 소령이 맡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본부 근무대 뭐 이런거 있잖아 본부 근무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1968년에 육군대학을 수료를 하고요 그래서 육군대학 수료를 하고 보통 그 육군대학을 내가 아는 간부부는 소령대 가더라고 소령대 육군대학에 가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이제 영광급 이상으로 그 이제 진급을 통과한 사람들은 육군대학을 한 번씩 그 육군대학 한 번씩 갔다 오더라 음 이게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도경비사단 대장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전쟁에 갔다 왔다 보니까 진급이 좀 빨랐나봐 1970년에 대령이 돼요 대령이면 이제 편제가 저기 연대장 편제죠 연대장 편제인데 육군 참모총장 수석 부관장교로 가요 연대장으로 안 갔어 연대장으로 안 가고 이런 참모총장의 수석 부관으로 가 자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죠 포스타의 부관이 그러니까 그거지 부관을 장군을 줄 순 없잖아 그래서 대령을 부관으로 맡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971년 보병연대장 결국 연대장 한 번 가네 연대장 한 번 가고 이제 1974년에 드디어 스타를 달아요 준장이 돼 준장이 내가 빨간색 해놓은 이유가 있어 여기서부터가 스타거든 그래서 준장이 돼가지고 공수특전여단장으로 부임을 하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구공수특전여단장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군 커리어가 조금 좋아요 1976년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의 행정차장보 1978년 1월에 소장진급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1979년 3월에 이제 구사단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를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입법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이 있다가 1980년 전두환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도 중장으로 진급을 하네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제 국군보완사령관이 돼요 이 국군보완사령관이 이제 노태우씨의 마지막 그 임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역 직전에 대장을 달아주고 전역을 하게 돼 예비역 대장으로 전역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대장을 달아줬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민주정의당이 입당을 해가지고 그 각종 뭐 정무제2장관 국가안전보장의 상임위원 그리고 남북한 고위회담도 갔다오고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19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맡은 건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준비거장할 때 조직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제12대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딱 한 번에 국회의원 한 번하고 그 한 번도 음 1988년에 그러니까 그 제6공하고 개헌할 때 이제 국회의원 다시 뽑거든요 음 그때 다시 뽑는데 그때 이제 뭐냐 대통령이 되면서 그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거쳐서 즉 선재를 거쳐서 대통령이 돼요 자 그냥 대통령 되고 3당 합당하고 자 그 다음에 1995년에 구속되고 그러니까 뭐 국가정책이 영향도 있었죠 과거 역사 바로잡기 뭐 이런거 등등 헌정 그래서 처음에는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두환씨가 같이 끼면서 1212 쿠데타랑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죄값이 합산이 돼요 1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이제 2심에서 17년형으로 감형되고 대법원 상구심에서 그 형량이 확정이 돼서 복역을 하다가 특사로 풀려나죠 그 다음에 뭐 백번기념관 건립위원의 고문도 맡았다 그래요 백번기념관 우리집에서 별로 안 먼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쭉 이 일대기를 한번 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932년 8월 17일 달성군 용진마을 면석이 노병수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래서 할머니 영향으로 이 팔공산에서 참선을 좀 많이 했다 그래요 그 폐활량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산타서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 절에서 참선을 한다는 거는요 굳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108배 하거든 이 108배 하면요 다리 운동이 진짜 많이 돼요 하체 운동은 진짜 잘 된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1940년에 부친 교통 부친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요 좀 요절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노태우 씨의 막내 숙부가 그 막내 숙부가 중학교 입학시험 그러니까 노태우 씨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 이 노병상 씨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대구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진도 응원하기 위해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그런데 철도 건널목에서 버스 탔던 버스가 열차랑 충돌해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그래서 가세가 엄청나게 기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병상 씨가 중학교로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문구점을 차렸나 봐 그래서 문구 사업을 그 자영업을 하면서 그 노태우 씨의 그 집안을 좀 경제적으로 돌봐줬다고 해요 그래서 응 그 노태우 씨가 처음에 그 공업중학교로 갔다가 이제 경북중학교로 편입하게 된 계기가 딱 있대요 그 전학해서 노병상 씨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된 거야 응 그리고 이게 중2 시절에 말라리아를 아는 적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기가 된 거지 말라리아를 아는 이후에 어 의사가 되자 했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이제 공부하자 해가지고 대구 경북중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하는데 이때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그래 이때 이 경북중학교 동기로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명예회장의 그러니까 이병철 전 회장의 그 마다들인 이 맹희 회장이 있어요 그 둘째 둘째가 이건희 회장이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1기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 사실 전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 그래요 뭐 나는 고3때 수시모집 때 144대 1도 해봤는데 물론 떨어졌어 그 20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는 성적만으로 입학을 했다 그래요 100명 중에 한 10등권으로 입학을 했는데 몰라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가 졸업할 때 67위로 떨어졌다고 자 노태우 씨는 우수하게 입학을 했는데 사실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근데 전두환 씨는 인문계 학교에 편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 인문계 학교에 편입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갑종 장교로 시험을 그 들어갔었는데 그 시험도 탈락하고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그 아마 그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사람을 좀 더 뽑아야겠나 봐 당시 전시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충원합격을 시켜요 이 충원합격으로 11기에 약간 끼워서 들어간 거야 심지어 재수인데도 충원합격으로 선발된 거야 전두환 씨는 재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교롭게 사관생도 때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가 같은 방을 쓰게 돼요 그 룸메이트가 돼 그래서 좋게 말하면 룸메이트고 그리고 좀 흔히 남자들끼리 속된 말로 말하면 불안 친구가 된 거죠 여기서 내가 PPT에다가는 영어로 좀 고급스럽게 파이어 프렌드라고 써놨는데 그쵸 흔히 말하는 정말 그 서로 같은 방에서 옷도 갈아입고 응 같이 씻고 응 그냥 뭐 볼 것 볼 것 다 본 사이다 이건 거예요 응 그냥 서로 볼 것 다 본 사이 그 불알 친구 응 어쨌든 그 불알 친구 내가 이 불알 친구 라는 용어를 언제 알았냐면요 이것도 웃긴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그 중3 때 사회 선생님이 그때 아마 특별활동 부장이었던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특별활동 부장이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그분이 약간 걔도 그 EBS 교육방송도 나갔었던 선생님이었고 그 막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 때 축구경기 막 이런거 있으면 그분이 막 그 중계하면서 해설하는 그 선생님이었거든 그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어쨌든 파이어이가 프렌즈 있었고 그래서 시비시비 쿠데타 때 룸메이트 인연으로 그러니까 시비시비 쿠데타 멤버들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누구랑 누구는 사관학교 때 서로 어느 방 룸메이트였다 그러니까 이쪽 불알 친구였고 이쪽 불알 친구였고 이쪽 불알 친구였고 이쪽 불알 친구였고 그러다보니까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도 네 불알 친구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불알 친구 인연으로 함께한 사람들 좀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그래서 육군 소유가 되는데 5사단 27년대 3대대 11중대 3소대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뭐 이거는 관련 기록이 있으니까 3소대장까지 음 했고 당시에는 5사단이 양평을 양평이 있었고 지금은 연천이랑 철원을 관할을 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기 연천 쪽 저기 신탄이 쪽 음 그 그러니까 9철원 연천이랑 저기 9철원 쪽이 아마 5사단일 거예요 내가 5사단에 복무한 자인 건 아니고 그 내가 이제 그 탄약대대 있었잖아요 탄약대대 중에 독립중대 한 개의 중대가 연천에 있었어요 딱 그 솔산역에서 연천 딱 넘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탄약고를 그 경비중대가 아마 그 5사단 소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중대가 충성이라고 인사를 안하고 단결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경계고가 단결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영어 실력이 좋다 보니까 보병학교에서도 구대장시키고 육군정보학교에서도 영어 교관을 시키는 거야 그 위광급 장군대 정보학교에서 교관을 맡아요 음 그 다음에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때 그 그 이후 이제 군부들이 좀 침묵질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이때 조직된 단체가 하나회 그래서 하나회 때 두목 두목 전두환씨 그 부두목 노태우씨 그러니까 노태우씨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 그러니까 그 육사 동계들 중에서 노태우씨가 머리가 좋아서 리더였고 전두환씨는 운동을 잘해서 리더였다 그래요 뭐 그치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장교 장교시험도 그 재주를 해서 들어가 1년 1년 재주를 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두환씨는 몸으로 때우는 걸 잘했고 노태우씨는 머리로 때우는 걸 잘했다 어쨌든 그래서 둘이 콩짝이 잘 맞았나봐요 그래서 정치군인의 커리어를 걷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베트남전쟁에 파병이 돼요 맹호사단에서 대대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대장 편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중경으로 진급을 해서 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에는 파병 갔다 오면 진급이 빨리 됐었나봐 근데 지금도 간부들이 병과 고를 때 어느 병과가 진급이 빨리 되냐 장기복무까지 할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고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탄약 때 되었으니까 부사관들의 대부분은 병과가 탄약병과 군사특기 291 병사들은 2911 2911이 탄약보급병 2912가 탄약검사병 2913이 탄약처리병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부사관들은 군사특기가 세자리에요 그래서 291 그냥 탄약 그래서 이쪽 그 탄약쪽 병과로 있는 부사관들이요 그래서 탄약이 진짜 한 상사진급이 빨리 되더라고 딱딱 내가 중사까지 똑같이 가고요 그 내가 이것까진 얘기해도 되겠지 그 97년에 임관했던 군 1997년에 임관했던 그 군범분들이 그 그러니까 내가 군 복무를 했을 때 1997년에 임관했던 분들이 상사였어 상사였고 그리고 1999년에 임관했던 사람들이 중사였거든요 근데 1999년에 임관했던 이 중사분들이 나 전역할 때 상사가 됐어 그래서 나랑 좀 가깝게 지냈던 그 99년 중사분 한 분이 그래도 나 전역할 때 내가 그분 상사다는 거 보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진급 축하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 가기 전에 상사 다십니다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뭐 글이 그 글이 됐고요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어디가냐면요 이 그거 있었어 그 뭐냐 97년 공반이 상사였고 그리고 95년 군번이 중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중사인지 한번 보니까 그 군사특기가 다른 거예요 그 군사특기가 저기 급양이었을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진급이 좀 늦더라 그 뭐 물론 그분 근속 진급으로 상사가 되긴 했어요 나 전역하기 전에 뭐 좀 얘기가 이쪽으로 흘려가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베트남전쟁 간다고 중령을 빨리 달은 거야 그리고 베트남 갔다와서 육군대학 수료한 다음에 그 바로 이제 대령으로 가죠 그래서 대령이 되니까 또 줄을 잘 탔어요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으로 간 거야 그쵸 장군들을 부관으로 시키진 않고 연관들을 부관으로 시키니까 뭐 좋은 자리에 갔지 자 근데 이 당시 서종철 예비 서종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서종철 대장에 부관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서종철 대장이 그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가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서종철 씨가 그래가지고 이 서종철 씨는 그 이제 참모총장 지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편하죠 예편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어? 왜 그 왜 군인이 안 하나요 하는데 이런 그 장관 행정직이라든지 그 국회 의원의 그 선출직 이런 거 가려면요 전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선에 나오기 전에 전역하고 나오죠 음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오고 그 어쨌든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씨가 그래도 그 사관학교 시절 자기 스승 챙겨준다고 KBO 초대 총재를 맡겨요 약간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뭐 KBO의 총재를 맡길 정도로 그래도 많이 챙겨드렸다 약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그리고 이 서종철 씨가 또 놀라운 그 가족관계가 있다면 가수 겸 배우 서지영 씨의 할아버지라고 어 뭐 서지영 씨가 몰라 물론 그 물론 뭐 물론 그 꽂아준 것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나름 끼가 있었으니까 연예인이 됐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 샵에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서지영 씨가 좋았어 이지혜 씨 뭐 나는 서지영 씨가 좋았기 때문에 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전두환 씨가 1공수여단장에서 1사단장으로 갔고 노태우 씨가 9공수여단장에서 9사단장으로 어쨌든 1스타 2스타 때 저보직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로 가요 그러니까 이때 경호실장이 차지처시였는데 자신의 세력들을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현역 장성들을 이 차장보에다가 넣는 거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호실이니까 그냥 군인들을 갖다 놨나 봐 그리고 시비시비 군사 쿠데타 시비시비 군사 쿠데타 아무래도 당시 노태우 씨가 9사단장으로 있었는데 9사단 9사단에서 사단병력까지는 다 동원 안하고 29연대를 갖다 쓴 거야 이것 때문에 시비시비 쿠데타 참가한 혐의가 적용이 되죠 그 반란군술에 그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수경사령관으로 가요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소장이 쿠데타에 저항을 했다가 짤리거든요 짤리고 그 빈자리에 수경사령관으로 노태우 씨가 간 거야 그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이제 33경비단에 근무중이었나 봐 근데 이거는 교차검증은 안 된 약간 카드라 소리인데 그 노태우 씨의 자녀들을 과요일에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다고 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카드라 소리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씨가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그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몰라 경제 관련 정책은 글쎄 솔직히 개인적으로 난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부총리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대통령 못된다면 그렇고 제5공화국 자 제5공화국에 강요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장으로 예편을 하게 돼요 응 응 그러니까 1981년에 원래 노태우 씨가 중장이었어요 중장이었는데 그 걔도 나름 그 전두환 씨가 자기 불안이 친구인데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편할 때 야 너 전개 들어와 하면서 대장 줄게 대장 줄게 전개 들어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대장 진급 신고를 하고 나서 한 4일 만에 저녁했어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인자로서 나름 그 힘을 갖기는 했는데 막 그 장관 자리를 뭔가 그 요직을 맡은 게 아니고 이 당시 허합형 허삼수 허문도 이 쓰리허가 있어요 이 쓰리허가 좀 약간 그런 요직들을 많이 맡고 그 전두환 씨의 그 약간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2.12 때까지 노태우 씨가 너무 어라 이 친구 많이 컸네 해가지고 좀 자기가 좀 살짝 누르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면 좀 뭔가 그 파널바지로 다른 사람도 쓰고 노태우 씨를 그냥 좀 약간 나중에 뭐 했다 좀 써야 되는데 약간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정치적으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군 시절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아마 정치계로 들어오고 나서 서로 차이가 안 좋아졌다 뭐 고 하죠 그래서 노태우 씨가 보통 이 장관들을 맡아도 핵심 권력에서 좀 거리가 먼 거예요 특히 19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갔다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나름 중요한 역할이었겠지만 이게 정치권에게 있어서는 막 그 체육부 장관 체육부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체육부 장관도 시키고 대한체육회장 시키고 막 이쪽으로 왔다 갔다를 뺑뺑이 돌리는 게 사실 뭔가 그래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약간 이런 거 같잖아 그 자기들 사관학교 시절에 그 교관이 KBO 총재하고 있으니까 그 뭐냐 그 KBO 리그 몰라 대통령 안 간다고 했었으면 아마 노태우 씨가 KBO 리그 총재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노태우 씨는 이것 때문에 그 대한체육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 IOC 위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그러다 내무부 장관을 한번 해요 내무부 장관을 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냥 총알바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무부 장관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활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 하게 된 게 국회의원에 드디어 나서게 돼 근데 이제 자기 지역구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의 비대대표 있죠 전국구로 나와서 당선이 돼요 근데 그 지역구를 안 주고 그런 비대대표 이런 걸 주면 보통 그 당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대표를 하는 경우가 되게 케이스가 그거예요 비대대표 1번 2번 이런 사람들은 그 당의 핵심일 수도 있어 아니면 뭔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비대대표 당의 힘을 받아서 비대대표로 가는 거야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TV에서는 좀 존재감이 없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TV에는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의원이었던 거야 당대표 그 야당들의 그 야당들의 그 주요 막 원내대표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보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허화평 허삼소 허문도가 다른 여러가지 일들로 몰락을 하면서 나중에 대권 주자를 그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은 그 7년 단임제를 했잖아요 7년 단임제로 개헌을 하고 나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7년 대통령을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을 주려고 하니까 경쟁자들이 없어진 거야 응 그래서 단임제로 해놓으니까 분명 자기네 그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노태우 씨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놓고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까 전두환 씨는 그냥 그 뒤에서 상황 노려사라고 했던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1987년 이제 다음 대통령이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직선제 실시하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4월 13일에 호헌 조치를 발표하죠 지금의 헌법을 그대로 수호 지키겠다 기존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그건데 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장중체육관에서 회의하잖아요 그 장중체육관 일명 그 체육관 투표 그걸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유혈사태도 일어나죠 근데 이때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요 음 이때 6월 항쟁 때 이때 그 김수환 스테파노 그 추기경이 학생들 앞에 내가 있다 그 명동성당 앞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노태우씨가 직선제 수용을 선언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음 교황청에서 그 만약에 이 6월 항쟁이 그 유혈진압이 뭐 일어난다 음 좀 5.18 때처럼 뭐 그러니까 5.18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시대였긴 했지만 5.18과 같은 5.18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하면 그렇게 될 경우 이 이제 로마 그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이제 그 서양에 여러 나라들의 그 이야기를 보내서 1.188 서울올림픽 보이콧하자 약간 이런 움직임까지 할 뻔했대요 그랬는데 그 전두환씨가 직접 선언한 건 아니고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세워서 약간 노태우씨가 직선제 수용을 선언하죠 뭐 노태우씨 말로는 본인이 뭐 역사적 그 큰 뜻을 가지고 뭐 선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두환씨가 직접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차기 대권주자한테 시켰을까 음 뭐 그런거죠 어쨌든 1987년 6월 29일에 기원을 하겠다 그 개헌에 따라서 선거를 다시 하겠다 어 해서 그 해 개헌이 있어요 그 해 개헌 통과 하고 직선제로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죠 자 그래서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자 기호 1번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이제 하나회 출신이잖아요 그 불할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그 하나회에서 그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싶어서 내 내 거는 슬로건 보통 사람 슬로건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 진짜 나 노태우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해가지고 음 보통 사람 노태우 인사드립니다 해가지고 약간 믿어주이소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그런 그런 진짜 자기가 그 보통 사람 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라고 그 그냥 내 거는 그 슬로건을 사람들이 훅 끌린 거야 근데 이거 계기가 좀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번 제 19대 대선 보면요 메이저 후보가 5명이나 됐잖아요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음 메이저 그 원내정당 어 그 원내정당 그 메이저 후보들이 5명이나 됐는데 그 5명이다 보니까 표가 다 그냥 나뉘었죠 그래서 결국 과반당 당선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야권에서 유력 대권주자들이 너도다 너도 그냥 나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래도 그 둘 다 통일민주당이었거든 신민당 둘 다 신민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창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둘이 단일화를 하자 했는데 이 단일화가 깨져요 단일화가 실패해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영삼 후보는 그대로 통일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서 나오고 내건거는 군정의 종식 약간 군정을 종식시키자 약간 네거티브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결국 그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평화민주당 평민당으로 갈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에이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이상한 성대모사 미안하구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거 성대모사 잘했는데 자 김영삼 김대중 YSDJ만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JP 김종필 후보까지 신민주 공화당 까지 무려 그냥 이 1987년 대선에는요 삼김이 3명 다 그냥 대권주자 나와버린거야 삼김이 다니라를 못하고 애초에 김종필은 삼김 중에서 다니라가 좀 힘든 인물이긴 했지만 어쨌든 삼김이 각자 출마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 표심들이 다 분열이 돼버린거에요 그 정말 이 삼김이 시대였던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삼김이 시대에서 이 삼김이 셋 다 당선이 못되죠 근데 맨날 그렇게 삼김이 맨날 싸우는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태우씨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한테 홀린거지 거기에다가 군사독재가 얼마나 나쁜건지를 좀 뭔가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 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에 그 수혜를 너무 톡톡히 보니까 어 이게 군부독재 군인 군인정신 까라면 깐다 어 우리는 까라면 까는 대한민국 군이다 뭐 그런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추진력은 끝내주니까 그거에 홀린 사람들 군인 출신 노태우씨한테 관심이 가는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거 직전에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의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정이 되는거야 그래서 이것때문에 사실 장군 출신이었던 노태우씨가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50화국 시대에 얼마나 인권유린이 심각했는지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이때 제대로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냥 광주에서 뭔 사태가 있었다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혜태타이거즈가 진짜 초창기 때 우승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광주 시민들이 그 약간 그 5.18 민주화운동 그 상처 이런거의 한을 야구장관에서 쏟아낸거야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전두환씨 정부 때 그런게 있었대요 5월 18일 때 광주의 홈경기를 배정을 안했대요 5월 18일은 광주의 홈경기 배정을 안했을 정도로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이 있었지 타이거즈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기아타이거즈도 지금은 5월 18일에는 앰프 응원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태우씨가 내셨던 주요 선거공약들 진짜 그 우리나라 19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그 대교 토모공사들 있죠 다 이때 공약이야 경부고속철도 결국 2004년에 KTX 다니기 시작했죠 물론 2004년에 KTX가 제일 먼저 개통된 구간은 옥천역에서 대구 칠곡 칠곡에서 옥천까지 구간이 추풍령 구간이 제일 먼저 거기가 고속선이 제일 먼저 뚫려요 거기가 제일 먼저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탄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회덕 한 대전 조차장 한 회덕 쯤에서 금천구청 까지 거기 고속선이 그 다음으로 뚫리고요 그때 생긴 게 천안하산역 천안하산역이 그때 좀 먼저 생기죠 김천구미역은 좀 나중에 생겼고 그리고 그 신경주역 신경주역이랑 울산역은 나중에 생기죠 그래서 처음엔 그랬잖아 KTX가 그 동대구까지는 고속선을 타고 그 동대구에서는 저기 밀양역이랑 구포역 거쳐서 부산 갔잖아요 지금도 그 구포경유 부산행은 가끔 있어요 KTX 산천에 한정해서 뭐 어쨌든 그래서 2004년에 KTX 개통했고 그 인천공항 건설 공약이 이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공약도 용유도랑 영종도 사이 메우겠다 해서 지금의 인천공항이 생긴 거예요 2001년에 개항을 했고 그 서울지하철 확충 이 공약으로 그때 당시에 1호선하고 2호선 밖에 없었던 서울지하철이 1990년대 그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 나올 때 딱 그때 3호선 3호선 일산까지 가죠 그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3호선이랑 4호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 개통이 돼요 3호선이랑 4호선 개통 개통되고 5호선이 1996년 그리고 1997년에 8호선 1차 개통 8호선 1차 개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1997년에 역시 7호선 건대입구에서 도봉산까지가 먼저 개통되죠 먼저 개통되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8호선 마저 개통되고 2000년에 6호선 개통되죠 2000년때 중학교 다니면서 그때 중간에 6호선 공사하는 길을 계속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끝나니까 그때 6호선이 개통이 된 거야 뭐 그래서 그때 6호선 개통된 거 보고 와 드디어 6호선이 뚫리는구나 그때 봤죠 그리고 이제 주택 200만원 프로젝트 이게 바로 그 일기신도시예요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뭐 저기 부천 아니면 뭐 저기 의정부는 일기신도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의정부는 애초에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가척사업 자 새만금 가척사업 아직도 안 끝났죠 이제 새만금 방주제 완공이 됐죠 새만금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 고군산 군도는 지금 다 다리로 연결이 됐죠 그것 그것만 해도 사실 지금 대단한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저기 군사랑에서 배 타고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새만금 방주제 완공되면서 지금은 저기 고군산 그 섬들 다 육로로 갈 수 있죠 그렇고 사실 그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IMF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5호선은 그래도 IMF 전에 뚫렸다 근데 6호선이 조금 늦어졌고 이 IMF 때문에 원래는 9호 10호 12호선이 있었는데 그 9호선이 9호선은 어떻게 거의 그대로 조금 늦게 개통을 했죠 조금 늦게 한 2009년 2010년 한 그때쯤에 개통했어 그 공항철도도 이것 때문에 사실 개통이 좀 늦어져요 공항철도 개통도 늦어지고 그 그 그 다음에 공항철도도 늦어지고 그 또 뭐가 그 90, 11, 12호선 중에 신분당선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분당선 연장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분당선 계획이 그 약간 그 동북선 있죠 그 동북선 까지 연결이었는데 동북선은 결국 경전철도 따로 만들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다 9호선에서 12호선까지가 모두 다 중전철이었는데 IMF 때문에 9호선 별거 다 그 그냥 신분당선으로 하나 들어간 게 있고 나머지는 다 경전철으로 바뀌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IMF 외환위기로 좀 늦어진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는 추진이 됐어요 추진됐고 뭐 근데 사실 이 공사들은 진짜 다 우리나라의 뭐 거주 문제 교통 문제 그러니까 국토교통망 거의 도시교통이 아니라 이거 국토교통이잖아 그런 거 관련 공사들이랑 어떻게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이제 갯벌에 대한 약간 그 보호 이런 인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새만금 방주제 새만금 이후로 그렇게 이제 대규모 간척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아 근데 저기 광양만은 하긴 한다 저기 여수산당 쪽은 하긴 하는데 응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돼서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새로운 간척은 이제 안 하는 거 같아 갯벌의 중요성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을 해요 대선을 하는데 역대 대선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돼 이 사람이 득표율이 36% 역대 우리나라 당선됐던 대통령 중에 역대 최저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까지가 둘이서 셋이서 30몇 퍼센트씩 다 버금 거야 응 36% 30몇 30몇 하고 나머지를 조금 김종필 후보가 갖고 간 거야 그래서 표심들이 다 분산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김영삼 후보랑 김대중 후보가 이때 단일화를 못한 게 좀 크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통일민주당 분열된 이후로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되죠 각자 대통령 한 번씩 하고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할 때 김종필이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김종필 전 총리랑 단일화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김종필 후보가 총리가 된다 이런 조건으로 단일화를 했죠 응 그렇고 그래서 연립 연립 정부가 된거지 그리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여기서 결국 이 36%밖에 득표를 못했던게 총선에서 또 나오죠 민주정의당이 과반을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공 잔재를 청산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자기의 불할 친구가 뽑아 놓은 핵심 인사들을 다 정리시키기 작게 전두환 이순자 부부의 친인척들을 어떻게 비리 혐의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구속을 시켜요 감방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서 노태우씨가 이런 것들을 다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때 전두환씨가 가까운 자리 안 났거든 다 한직으로 보냈거든 올림픽 조직위원장 시키고 그래서 노태우씨는 여기에 안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 전두환 핵심 인사들을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는 경북 중고등학교 출신들을 넣기 시작한 거야 이때 대구 출신들이 출세를 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6.29 선언 6.29 선언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민주화가 열렸으니까 그 당시 그 막 투표권 그리고 피선거권 이런 거 없었던 재야인사들을 다 복권을 시켜요 선거 출마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복권됐잖아요 사실 물론 전두환씨가 그냥 일찍 복권시킨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풍자해도 된다 허용하게 된 기기가 있어요 당시 mbc 공채 코미디언인 최병서씨가 이때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노태우씨가 mbc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최병서씨가 노태우씨를 인사를 하면서 노태우씨의 성대모사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노태우씨가 어? 이거 들으니까 재밌는데? 하면서 어 그래 정치인들이 그 코미디 풍 코미디 풍자 타겟이 돼도 되겠구나 좀 재밌겠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좀 정치에 대한 뭐 그 정치 흐름 뭐 이런 걸 좀 재밌게 이해시킬 수 있겠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해도 돼요 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정치관련 코미디 풍자들이 그때 이후 많이 활성화가 돼요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근데 이제 가끔 안기부에서 좀 연락이 오고 그랬나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풍자들 많이 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에게 지하철이란 하니까 국회의사당 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타는 거 쯧쯧 음 자 그리고 1990년 10월 13일 범죄화의 전쟁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조폭들 그 조폭들의 범죄들을 진짜 거의 뿌리를 뽑을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그 공수여단장이 그 인천에 공수여단이 인천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평 지금도 그 부평로데오 있잖아요 부평로데오 거리 그 부평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 토벌작전을 한 적이 있대 이 조직폭력배 토벌작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대 규모 정도 인원의 그 특전사 병력들을 다 사복으로 잠복을 시켜놓은 거야 사복원병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쪽 조폭이랑 이쪽 조폭 그 두 조직이 12개부터 싸움이 일어난 그러면 이 특전사들이 투입해가지고 둘 다 지납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토토화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전국의 조직들을 뿌리 뽑겠다 해서 진짜 옛날만큼의 그런 조폭은 이제 거의 없다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뭐 지금도 어딘가는 있겠지만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대북정책이 이때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게 1988년에 칠칠선언을 통해서 대북방송에서 이제 비난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상호 디스단에 근데 이제 요즘 그 대북방송 그 대북 확성기방송 어떤 방송이 있냐면요 막 우리나라의 노래 우리나라 가요들 막 방송하고 막 그 아이돌 노래도 막 틀어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확성기방송 이제 치우기로 했죠 판문점 선언님으로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배면 되죠 이거를 계기로 남한이랑 북한이 같은 날에 유엔을 같이 가입해요 동시가입을 해 그리고 이제 그 통일동산 그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자유로 타도 쭉 가다보면 그 성동나들목 있잖아요 그 성동나들목이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랑 그 여러분 그 헤이리 예술마을 있지 그 헤이리 예술마을 그 가는 길이거든 응 거기 근처를 가요 그래서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인데 거기가 그 그래서 이 통일동산을 만들어 놓는데 그 이제 자기 재임 시기에 만들어진 그 통일동산이고 그러니까 임진각 그 평화누리공원하고 다른데요 임진각은 한참 더 가야 돼 음 임진각은 거기서 한참 더 가고 그 저기 한 임진각쯤 문산에서 저기 임진각쯤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자유로가 그 편도 2차로 2개 왕복 4차로까지 줄어드는데 중앙분리대 수준이 아니라 이게 그냥 간격이 좀 있죠 그 그러니까 저기 그 갑자기 다듬오기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그 끝나는 곳 있죠 이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이제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그 임진각으로 다리가 놓일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놓이고 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놓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있어요 그리고 그 그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 성동나들목 한 그쯤 에는 자유로가 지금 왕복 8차로더라고 저기 일산대교부터가 왕복 8차로를 줄어들거든요 일산까지가 왕복 10차로인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 음 그 근처에 통일동산 그 옆에 이제 파주 NFC 있죠 축구 트레이닝센터 음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장지로 그 통일동산을 활용한다고 하죠 그 이제 1988 서울올림픽 때 원래 그 공산권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막 미국도 보이콧하고 그 모스크바 올림픽 때 우리나라 보이콧했죠 그리고 그 아마 1980년때 그 모스크바 올림픽 때 그 우리나라 보이콧했을 땐 사실 그때는 우리 5.18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아마 해외에 나가서 알리긴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1980 모스크바 올림픽 때 우리 기권에 그 안 나갔어요 보이콧했어 그러니까 1984년 그 다음 올림픽 때는 또 소련권 국가들이 다 보이콧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좀 간단간당했는데 1988 서울림픽 때 양쪽 진영이 다 왔어요 그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수교를 좀 어떻게 길을 열었어 막 폴란드 시작으로 소련이랑 중국도 수교를 했고 베트남도 수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지금은 이제 합법화된 교원 단체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좀 그 뭐냐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데 가입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그냥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저기 학교에 그 사립학교에 그 높으신 분들 그렇고 음 그리고 1989년에 음 어쨌든 이 이때 당시에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탄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탄압은 했지만 정교조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나봐 그래서 이때까지는 진짜 선생님들 선생님이라면 진짜 막 가난한 자리 뭐 이런 가난한 직업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때의 교원대우가 진짜 좋아지고 봉급이 올라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선생님이 학교교사가 진짜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직이 되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요즘은 그 교권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 말 안 듣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때문에 좀 안좋은 인식이 조금씩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자유당 자 이 민주자유당이 생기게 된 이유 줄에서 민자당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처음에는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한테 합당 제의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DJ가 합당을 하겠어요 안하지 그러니까 제1야당인 평민당을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통민당의 김영삼 총재랑 그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까지 이 교섭을 해가지고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1990년 1월에 그 유명한 3당 합당이 일어나요 이 3당 합당이 일어나서 민주자유당 그래서 이때 총재는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취임을 했고 그 다음 총재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이 나중에 그 아마 그 노태우 씨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될 때 그때 아마 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꿀 거예요 이때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그 신한국당이 그 그 이외창 씨가 그 이제 조순 전 서울시장이랑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때 한나라당이 돼요 음 이때 한나라당이 돼 물론 이때 신한국당은 사실 그 그 당시 조순시장이 있었던 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되지만 사실 신한국당에서 그 이인재 씨가 갈라져 나오죠 이인재 씨는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 국민신당이 되지 그래서 대권 대선에서 지죠 그 다음에 이 한나라당이 박근혜 씨 때 새누리당이 돼요 음 이명박 그 이명박 씨는 그 한나라당으로 단선이 됐다가 그 새누리당 에는 그냥 그 당정만 놔두고 있다가 박근혜 씨 탄핵될 때쯤에 조용히 탈당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박 세력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골수 침박들 다 빠지고 나서 생긴 게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죠 음 그렇다구요 아주 뻘개요 뻘개 음 새누리당 때부터 당 색깔이 뻘개졌어 그전까지는 당 색깔이 파란색이었거든 한나라당 때 파란색이었는데 새누리당 되면서 빨간색이 됐어요 하여간 그래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제14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김영삼 총재가 지명이 돼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자 잠깐만 어 그 다음에 이제 작전권을 환수 받자 해서 지금은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평시 작전권은 아마 저기 김영삼 정권 때 아마 환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1991년에 남북한 유엔 가립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그리고 1991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선거가 부활을 하게 돼요 지방선거가 부활해서 이제 다시 민선 시장이 다시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인식문제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됐나봐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데 지금도 대선이 투표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총선이고 그 다음이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 사실 그리고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2002년에는 월드컵 본선 조별력을 3차전하고 있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16강 가기 직전이어가지고 다 월드컵에 관심이 쏠려있던 날이었어 시기였어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2010년 2010년부터는 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3당합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내부에서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통일국민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를 한 거야 음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면 또 무소속으로 출많은 사람들 많죠 근데 대통령 경선에서는요 이제 당원에 정해져 있어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 나가서 창당하지 말 이때는 나가서 창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원들이 있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인 안기부에서 강남구 을 선거구에서 흑색선전물 살포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야 강남구 을 그쵸 지금 국가정보원은 저기 그 내곡동이 있는데 그 헌능과 인능 그 인능 옆에 있죠 그 인능 옆에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그 어쨌든 뭐 그래요 그 그리고 이제 군 부재자 투표를 이제 부정폭로한 사건 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다 시키잖아요 지금도 그 군대 가면 그 뭐냐 그 지금도 군대 가면 좀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지금도 그 군대 가면 약간 그 선거 관련 업무를 내가 말년 병장 때 한 번 했거든 지방선거 근데 어떻게든 부재자 투표를 부재자 투표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는 그 실적 압박이 있나 봐 간부들이 그래서 그 진짜 완전 그 선거 지방선거 때 휴가가 있는 말년 병장들 있잖아요 그 말년 병장들 어 나 휴가가서 투표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부재자 투표를 시키려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년에 그 사재한정관이랑 사이가 좀 안좋아지긴 했어 말년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1992년 8월에 결국 그 과반에 한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 사사고위 말잖아 응 과반에 한자리가 모자란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노태우씨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는 이제 이 정당 소속에선 좀 빠져서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고 싶다 해가지고 민주자유당 총재를 사임하고 탈당을 해요 약간 이게 좀 전통이 돼서였을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제 그 1997년 차기 대선 때 그 뭐냐 이회창 씨를 그 이회창 씨를 이제 새로운 총재로 그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씨를 그 총재로 그 지명을 하고 본인은 신한국당을 탈당을 하죠 응 그리고 이제 그 신한국당 탈당하니까 그 뭐냐 이회창 씨는 한나라당 창당을 해버리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런 전통이 생겼고 그 물론 정치인들이 대통령 임기 끝난다고 바로 탈당하진 않아요 응 다 그러진 않아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요 출당 조치가 돼요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가 됐고 그 그 그 다음에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조용히 탈당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SK그룹과의 사동관계에다가 내가 취소선을 그어놨어요 여기다 내가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요 곧 깨질 것 같아서 곧 깨질 것 같아서 이제 그 사동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취소관계를 넣어놨는데 취소선을 넣어놨는데 당시 선경그룹 지금의 SK죠 선경그룹 회장이 최종현 씨인데 최종현 씨에 받아들인 최태원 회장이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 SK그룹 임원이었겠지 그 사람이랑 그 노태우 씨의 딸인 노소영 씨를 이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랑 SK그룹이 사동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공교롭게 그 이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그 선경이 선정이 되는데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특히 여당에서도 반발한 거야 그래서 선경그룹이 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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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사업 안 해 알았어도 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이 이거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그래서 이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통신 지금의 KT죠 그 KT가 그 한국통신 프리텔 KTF 자회사를 별도 설립해가지고 그 이동통신 하잖아요 음 그런데 음 어쨌든 뭐 지금은 KT 아니면 SKT니까 음 어쨌든 한국이동통신은 이때 매각을 해요 그래서 생긴 게 지금의 SK텔레콤이에요 음 그 스피드 011 이게 그 SK텔레콤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 지금 내가 사돈관계에 있다 취소서는 그어놓은 이후 지금 현재 그 노수영 관장이랑 그 최태원 회장이랑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마 내가 주태원 회장이 아마 바람이 나서 인계 표면적인 이유 같은데 그래서 처음엔 노수영 씨가 그래도 이 결혼관계 유지 결혼 유지하겠다 했었는데 결국 뭐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냥 에휴 그냥 이혼할래요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수영 씨는 지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최태원 회장은 상주 역할을 안하고 있죠 원래는 사위도 같이 빈소 지켜야 되잖아 근데 사위가 빈소 안 지키고 그냥 조문만 깔짝하고 미국 출장 가죠 음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때 망언이 어떻게 녹취로 공개가 된 것 같아 경북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심지어 이게 신라호텔에서 열려요 음 근데 여기서 전 대통령이었던 모태우 씨가 이 동문회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데 문화영명 때 수천만 명이 생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지만 우리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망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그 이후 반응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나 스스로도 놀랐다 어? 그때 그때의 그 자기의 영혼이 아니었던 거야? 흐흐흐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와 관련된 망언으로 결국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전두환 씨까지 같이 세트로 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인 노재현 씨는 2019년에 결국 5.18 국립무즈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가 몸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들이 계속 다니더라고 그래서 노재현 씨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그 이제 5.18과 관련된 사지 활동을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해놓은 업보를 본인이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노태우 씨의 빈소에 그 5.18 유가족 대표가 조문을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태우 씨하고는 화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노태우 씨랑 화해를 한 게 아니라 노태우 씨의 아들이라고 화해를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솔직히 노태우 씨 아들 노재현 씨 얼굴 보고 온 거잖아 5.18 유가족 대표들도 노재현 씨 생각해서 간 거 같아요 예의상 그래서 그 노태우 씨 빈소에서 이 말은 남기죠 전두환 씨가 죽었으면 우리는 빈소에 안 갔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진짜로 전두환 씨가 그냥 지금 현재 사죄 표명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5.18 유가족 대표들은 전부 남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태우 씨를 나락으로 몰고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 1995년에 있었던 비자금 사건 자 이 비자금이라고 하면 정말 그 돈을 숨겨놓은 거야 응 1995년 8월에 그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4천억 원인가를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차명은 이름이 빌린 거고 가명은 없는 이름 그냥 갖다가 쓴 거죠 응 그래서 이 계좌를 갖다가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썰을 낸 거야 당시 총무처 장관이 왔던 서석재 씨가 반썰을 했는데 몰라 일부 기자들하고 야 이거 오프다 레코드인데 해서 바랬는데 기자들이 오프다 레코드라고 해서 기록을 안 하겠냐고요 녹취를 했겠지 이 녹취가 터진 거야 응 이게 터지고 나서 8월 3일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볍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둘러세는데 노태우 씨가 핵의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잘 참는 나도 이제 못 참겠다 그리고 검찰들도 초기에는 아 이거 브로커들이 말장난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솔직히 처음에 누가 믿겠어요 컬처 쇼크기 컬처 쇼크기 컬처 쇼크기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오프다 레코드를 아무데서나 가서 해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 무서워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SNS에다가 어떤 사진만 올려도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요즘 그 최희 아나운서 최희 마리나 자매님 그 내가 SNS에다 그 댓글 남겼을 때 응 그때 막 되게 다정하게 그 댓글 달아주던데요 나하고 한세차이거든 근데 그 최희 아나운서도 이제 요즘 결혼하고 그 이제 아이 낳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제 기자님들 이 이야기는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올리는 그 게시물들이 있더라고 뭐 가족관련 얘기들 응 어쨌든 좀 의식을 하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그래서 막 요즘은 인터넷 방송인들도 그냥 조금만 그냥 그 눈에 띄는 뭐 사진 이런 거 올리고 그러면 그거 뉴스거리 되잖아 유명한 유튜버들 물론 나는 안 되겠지만 응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오프 더 레코드도 조심해야 돼요 기자들 앞에서는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1995년 10월 19일 국회에서 박계동 의원이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관련된 그 계좌 명의를 갖고 온 거야 주식회사 우릴량행의 명의로 128억 2700만원의 계좌가 있다 이 예금 조회표를 공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노태우씨가 퇴임하기 직전에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됐던 비자금 4천억원은요 그 이원조라는 사람이 은행 영업상모를 통해서 각 시중은행에다가 100억원씩 한 40개 계좌로 분산예치를 시킨 거야 참 치밀해요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 그래서 이 1995년 10월 20일 그래서 연희동 노태우씨 집은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장이자 노태우씨의 비자금 관리자를 만나서 똑대를 해요 그래서 노태우씨가 아 이거 무슨 일인가요 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현우씨가 아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카카 한 통장을 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통장이랑 장부가 들어있는 가방을 진짜 한 엄청 뒤졌나봐요 한 계좌가 40개 있으니까 그걸 찾은 다음에 아 이거 박이원이 했던 말이 맞아요 빼도박도 못하게 된거지 자 이걸 알게 된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결국 수사를 지시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당이었으니까 쿠데타 세력이랑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나봐 언론들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쿠데타 세력이랑 단절을 선언을 하고 이때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때 민자당의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게 돼요 결국 이 기존의 쿠데타 세력이랑 단절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때 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어 자 그리고 그 비자금 사건 그래서 노태우씨가 1995년 10월 27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죠 집에서 그래서 사과문의 내용은 어땠냐면요 제임하던 5년동안 통치자금 한 5천억원을 조성을 했다 근데 이게 통치자금은 우리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 고통같은 관행이 언제부터 된거야 응 그래서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건 내 책임이다 이런게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의 성금을 받은거다 그래서 정당 운영비 정치활동 이런걸 쓰고 좀 그리고 일부는 좀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에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격려자금으로 썼다 근데 그렇게 펑펑 쓰고도 1700억원이 남았다 이 1700억원은 나중에 좀 이게 뭐 중립내각 출범하고 각종 정치상황의 변화들로 인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자금이 남았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처리하지 못한거는 더더욱 큰 잘못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들이 내려왔다 심판으로 달게받겠습니다 했구요 근데 이제 12월에 검찰이 수상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기업체 대표들로부터는 3400에서 3500억원 정도를 받은거야 그리고 대선을 위해 조정했던 자금들 중에서 사용했다고 남은 돈이랑 취임할때까지 받은 성금이 1100억원 그리고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37개 계좌입금액이랑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금액이 무려 4189억원 자 근데 노태우씨가 본인이 밝혔던 비자금 내역은 총선 두번 때 썼던 700억씩 1400억 부동산 매입액 382억 9400 그리고 민정당 민자당 그 계열 정당지원금 790억 3300 그리고 나머지 비자금 잔액은 1940억 이거를 합쳐서 4513억 2700만원 어이없네 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물론 그 이제 뭐 철도건설 뭐 고속도로 건설 이런 예산은 한 몇조원 들어가지만 솔직히 저정도 돈이면요 하 뭐 하나 큰거 더 만들순 있겠더라 음 그리고 대선 그 제14대 대선 있죠 그 YS 그때 쓴 자금이 얼마인지는 안 밝혔더라 자 그런데 세정치 국민의힘 총재 김대중 총재의 폭로가 있었죠 노태우씨가 사과문을 발표하기 8시간 전 김대중 총재가 폭로를 한 거에 의하면 자기의 제14대 대선 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죠 노태우씨가 20억원의 비자금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줬다 이거를 폭로를 한 거야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으로 자금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들어간 것 같다 음 이 자금 규모가 정치적 쟁점이 돼버려요 근데 김대중 총재가 하는 말은 노태우씨의 비서관이 아 이거 순진하게 인사의 뜻이다 하면서 가지고 왔대요 음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이유는 이게 위로의 명목인 것 같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 해서 절반은 당에 줬고 절반은 선거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노태우씨한테 받은 건 일절 없다 노태우씨가 이 점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하고 폭로를 한 거야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 어머 김대중도 받았어? 소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자당 부대변이 하는 말이 아니 통일운동 한다면서 왜 일본 한병한테 돈을 받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순 전 시장에 썼던 그 민주당이에요 김대중의 좌우명은 행동하는 양심 아니면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이 어질 양자가 아니고 그 약간 저 양자가 다른 양자예요 어쨌든 그리고 당시 세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죠? 아마 맞나? 어쨌든 박지원 전 의원은 오늘은 전국적으로 전기가 나와서 TV도 꺼지고 신문 연정기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자 그랬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또 터트려요 민자당 사무총장인 강삼재씨가 김대중 김대중이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걸 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 김대중 총재가 이 폭로를 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당시 당대표가요 왠지 왠지 우리 당의 총재인 대통령도 선거자 가금을 받았을 것이며 야당 지도자도 받았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밝혀야 된다 해서 그럼 야당 지도자? 하니까 김대중 총재도 야당 지도자잖아 그래서 폭로한 거죠 역공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랬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는 말 1992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자료가 지금 없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음 근데 나중에 이걸 동아일보에서요 민자당 자금이 3,34억 4천만 원이었다 이거를 결국 폭로를 하죠 나중에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장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95년 11월에 결국 대검찰청에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부터 시작해서 당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소환이 됐고요 결국 배임술의 혐의로 노태우 씨를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구속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속수사 상태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검찰이 한번 쫙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차 1996년에 3차 공판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재판장이 답을 내려요 남은 비자금 2,200억 원은 했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통일 대비 과정에서 보수랑 혁신이랑 대립할 거 아닌가 그 대립이 격화될 때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지원할 자금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 5.18까지 세트로 수사를 하게 되면서 12.12랑 5.18까지 세트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그러니까 1995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이랑 수경사령관 장태환 중장 등 22명의 군인들이 고발을 했나봐 그래서 처음 법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지 않는가 해서 우리한테 공소권이 없다 응 이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 헌법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995년 12월 14일에 발표를 해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거를 판시를 해요 헌재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을 통과를 하면서 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사청산하자 해가지고 공소시효 문제를 무제한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8 관련 재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조철현 비호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의 회수 자 그리고 1996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신공부 인사들도 잡혀가지고 같이 재판해요 세트로 이때부터는 비자금은 노태우씨 얘기했는데 12.12랑 5.18은 전두환씨도 낀 거야 그리고 전두환씨는 노태우씨 그 위에 있었던 사령관이었죠 그래가지고 1995년 1심에서 징역 22년 6월형이 나와요 그리고 1996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형으로 감형이 돼 자 전두환씨는요 1995년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나와요 사형선고가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1997년 이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 원심 그 대법원에서는 그 상고에 대해서 원심을 그러니까 형량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원심을 유지시키고 형량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그 고법으로 다시 내려보내요 다시 재판하라고 그래서 그 기각해서 내려보내면 그때는 다시 고법에서 재심 다시 재판한 거를 갖다가 그 결과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시키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씨는 징역 17년형이랑 추징금 2628억 원 이 선고가 된 거야 그래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외출할 때 차량 경우 그리고 그 집 경우 말고는요 아무것도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기본적인 경호를 왜 시키느냐 경호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경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업무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잡히기 사고를 당해서 납치가 되거나 그럴 때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목적으로 경호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는 모실 수 없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씨랑 특별 사면이 되는데요 사실 이때 이회창 김대중 2인재 3명의 대권주자들이 전부 다 사면 공약을 내버렸어요 아 이거 의자가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사면 공약을 하는데 그 이 이 사면이라는 게 투표권 투표권이라든지 피선거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복권 된 거예요 그 만기출수하고 나서 그 뭐냐 피선거권 출마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유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치범들 중에 근데 이런 걸 사면을 하면서 투표권 선거에 출마 피선거권 이런 거는 주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 주죠 못 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소 이후 출소 이후 이제 1999년에 모친상 진짜 오래 사셨어 저분은 응 그래도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는 보고 죽었어 그리고 2002년 노태우씨가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의 관략근을 절제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자율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요 어 어 전립선 쪽 절제를 했다고 하니까 왜 내가 뭐가 좀 잘린 느낌이죠 내가 뭐 그 심형이 된 느낌인데 뭐 어쨌든 관략근을 절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과와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혈압이 떨어지고 현기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럼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때 다 만천해를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 최규하 전 대통령부터 다 참석을 하죠 아니다 이때 최규하 전 대통령도 아마 건강 문제 때문에 못 왔나 어쨌든 음 음 어쨌든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 다 왔다 그래요 그것도 겨우 참석했고 2007년에 629선원 20주년 기념식도 겨우 지팡이 짚고 와서 앉아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씨가 손의 위축증에다가 결국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자택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대내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생각이나 의식을 표현하는 건 가능했대요 뭐 좀 정말 살기 그러니까 살아만 있는거였지 그리고 이제 노태우씨는 전두환씨하고는 다르게 전두환씨 아직도 출진금 뭐 그 뭐냐 한 20몇만원 있는 그 텅장 그거 공개했었던 사건이 있죠 나 돈 없어 뱃재 뭐 이런거 어쨌든 노태우씨는 추징금은 다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후에 그 당시 일단은 90% 정도는 그 전부 납부했고 나머지는 이자 붙여서 2013년까지 분할 납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너무 안좋아지니까 이제 몸을 멀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2019년부터 이제 아들 노재원씨가 그 사과활동을 하고 있죠 5.18 유족들에 대한 사과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 다 대신하고 있을 정도로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26일 13시 46분에 사망판정이 나와요 자 공교롭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저격을 당했는데 그날이에요 음 자 각종 합병증에 다가 투병생활로 인해서 몸상태가 너무 쇠약해져서 결국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가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는데 후송됐는데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음 아마 이제 자택치료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왠가 하면 자택치료를 하고 있었나봐 근데 이 뭐냐 응급실 그 중환자실로 좀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어쨌든 그 응급실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장 원래는 이제 국가장이 될지 안될지 이거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 국가장으로 치르겠다 해서 그 발표를 했고 장례위원장은 그 보통 국가장 하면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하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적은 있잖아 그래서 예우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우로 국가장은 결정을 하는데 전두환씨는 나는 국가장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두환씨도 지금 혈애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두환씨도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따 얘기할게 그거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조문을 대신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27일 그 국가장을 결정했던 그 날 이미 그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문을 갈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28일에 바로 G20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조문이 안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음 그래서 화상 정상회의 어쨌든 됐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그 서울의 봄 딱 그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뭐냐 유치장에서 그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립현충원은 안장 안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국가보원처에서 이건 밝힌 내용인데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이 소멸된 건 아니잖아 범죄를 지워준 건 아니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은 안된다 국립현충원은 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백선엽씨는 육군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갔죠 대전현충원에 백선엽씨는 백선엽씨 작년에 죽었지 그리고 장제는 그 통일동산으로 갔다고 그래요 장제는 이제 통일동산으로 간다 그래 준비는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 파주가 그 교화노시 가문이 있는 그 선산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구사당 관할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임기 중에 본인이 뜻으로 만든 게 그 통일동산이잖아 오두산 통일전망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통일동산에다 장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몰라요 갈지 안갈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 몰라 장지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굳이 갈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상주는 노수영 노재현 두 남매가 맞고요 그래서 노재현 씨는 영국에 있다가 이 소식 듣고 지금 바로 귀국했어요 아마 백신 접종을 했나봐 자가격리 안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그거야 박원순 전 시장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 칠 때도 그 아들분 해외에서 귀국했을 때 그 이제 상주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환 회장은 이제 아마 이혼 소송 중이라서 이제 그 상주 사위들도 보통 상주잖아요 근데 그냥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상주로 지키진 않고 조목만 하고 그냥 미국으로 갔다 갔다 그래요 그 근데 사실 그렇죠 이혼 소송 중인데 솔직히 그래도 그 뭐냐 맺어진 인연을 법적으로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장인어른에 대한 글쎄요 뭐 본인이 회장님이라서 바빠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러네요 사실 뭐 이거는 내 너무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드러내긴 좀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긴 할 건데 어떤 집은 뭐 이혼해도 그 뭐냐 상은 같이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응 그럼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랑 김기영 원내대표가 대표로 조문을 했고 그 지금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그 대권주자들 있죠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명의 홍포들도 각자 조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더민주 더민주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궁금했는데 전두환 씨하고는 말년의 행보가 달랐다는 평가를 했다 하면서 명복을 빈다 약간 뭔가 그냥 예의상의 애도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당대표 송영경 대표는 일단 노소영 씨한테 먼저 따로 전화를 한 다음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해가지고 빈소를 갔다고 하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빈소를 갔다 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인터뷰를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 후보니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빛과 그림자가 있는 분이고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의 죽음과 관련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반응 아 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서는 서거라고 쓰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장이 결정된 사람이라서 서거라고 쓰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 대표인 박남선 씨가 이제 대표로 빈소를 갔는데요 그래서 빈소 가서 제일 먼저 그 아들 그 노지연 씨라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계속 대신해서 사제활동을 해오니까 아마 그 그치 아들하고는 좀 친해졌나봐 아들하고는 좀 친해져가지고 그래도 예의상 인사하러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고인이 직접 고인이 직접 사죄의 인사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음 아들이 몸이 안 좋다니까 아들이 대신해서라도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계속 거듭 사제활동을 하는 거 정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국가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약간 좀 이제 한 발짝 약간 화해를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박남선 씨가 역시 뼈 있는 말은 남기죠 전두환 씨가 죽었다면 빈소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사죄해라 약간 그래도 사죄를 안 받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죄해라 응? 죽기 전에 사죄해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직접 조문은 못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응 그래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그 전두환 씨가 이제 본인이 직접 조문을 못 가는 이유는 본인도 건강에 안 좋거든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90대가 됐는데요 아직도 안 죽었어 응 전두환 씨 아직도 안 죽었고요 그 그래서 지금 전두환 씨가 이제 그 90대인데 그 한국 나이로 90대고 그 전두환 씨가 최근에 아마 투병 중이더라 전두환 씨도 지금 혈액암으로 내일 모레 하고 있대요 응 혈액암으로 지금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어쨌든 뭐 지금 그런 것 같더라 응 혈액암으로 지금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본인도 환자라서 조문은 못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그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민족 그 민주주의 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본인이 사죄해라 응 죽기 전에 본인이 사죄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남기고 있죠 그래도 노태우 씨는 그 사죄의 인사는 아들이 대신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징금은 본인이 냈잖아요 뭐 몰라 본인 돈으로 냈는지 아들 돈으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하고는 다르게 지금 추징금은 다 냈어요 꼬박꼬박 다 내가지고 추징금은 다 냈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징금을 다 낸 것으로 일단은 법적인 죄값은 다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인 죄값은 다 치렀고 사실 근데 나도 그래요 이게 솔직히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 까지 솔직히 좀 찝찝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을 갭체를 책임을 졌던 대통령이니까 그 시대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업적은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을 하기도 했고 그런 입장에서는 국가장은 좀 찝찝하기는 한데 국가장까지 반대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장을 반대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그 약간 국가장까지 반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쵸 음 근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살아 생전에 노태우 씨가 본인의 말이라든지 본인의 그 손편지라든지 이런 걸로 직접 본인의 뜻으로 직접 사제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직접 사과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노태우 씨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랬나 봐요 노태우 씨가 본인이 그 기나긴 사과문을 직접 읽을 정도의 힘은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노대원 씨가 아버지 광주 갔다 올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갔다 올까요 하니까 갔다 오라는 눈짓으로 약간 뭐 끄덕끄덕 뭐 정도는 했었나 봐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토대로는 뭐 그래도 말년에 돈은 다 갚았으니까 추징금은 다 갚았으니까 좀 그쵸 본인이 직접 사과 인사를 전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지 하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그래도 아들이 대신 사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태우 씨가 살아서 다 갚지 못한 죄값은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래 노재현 변호사도 원래는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활동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했었고 그 나름 그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태우 씨가 구속수감이 되면서 노재현 씨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하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무래도 계속 시선이 쏠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노재현 변호사는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기 부친에 대한 업보를 업보를 아들이 마저 그 가족으로서 죄값을 마저 다 치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본인이 정치에 안 나서겠다는 그 정도로는 뭐 그러네 어쨌든 본인 생각으로는 좀 그 하는 것 같아 글쎄요 그러니까 좀 찝찝해요 찝찝하기는 한데 그래도 노재현 노재현 씨의 그 지금 행보로 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최소 전두환 씨 처럼 지금 전두환 씨 지금도 때깡 부리고 있잖아요 그 광주에 그 재판 출석하고 막 그러는데도 광주 가서 졸았다며 어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 전두환 씨의 지금 행보하고는 너무 비교될 정도로 사재활동을 가족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으로는 글쎄요 이제 노태우 씨가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노재현 씨가 계속해서 사재활동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 노태우 씨의 사재라고 대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것 같아요 좀 여전히 찝찝하죠 끝내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찝찝해 어쨌든 그쵸 본인이 직접 사과 안 한 게 아쉬울 뿐이야 내 생각은 그래요 좀 직접 사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인이 얼굴에 드러나기 싫었을까 그렇게는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노재현 씨라도 노재현 씨라도 지금 한 50대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재현 씨랑 노수영 씨 앞으로 가족들로서 좀 이런 518과 관련된 언행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조심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랑 연배가 좀 외할아버지 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저기요 전두환 씨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90대긴 한데 내가 전두환 씨 좀 깔게요 그 사과가 그렇게 힘들어? 전두환 씨 사과가 그렇게 힘들어? 그 광주 초등학생보다도 내가 더 용기가 없더라 그 광주 학생들 그때 초등학생들이 창문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쳤다면서요 진짜 내가 다 부끄럽더라 그거 그래서 저기 전두환 씨 전두환 씨는 본인 죽기 전에 제발 좀 사과 좀 하고 가 어? 뭐 전두환 씨도 지금 암으로 내일모레 하고 있다니 그냥 뭐 몇 분을 뭐 끄집어 잡고 갈고 봤자 뭐 말 듣겠어 전두환 씨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에휴 그래요 어쨌든 전두환 씨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사과 꼭 하고 가세요 사과 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돼